1월 28일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A형 독감이 급증을 하고 있죠. 네, 2009년이죠. 신종풀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정말 시끌시끌했는데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A형 독감으로 불리고 있는데 급증을 하고 있네요. 지난주에만 외래 환자가 1,000명당 27.3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꽤 많은 숫자인데요. 학교가 또 계약을 하고 이제 설이잖아요. 또 대규모 인원 이동이 있을 텐데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요. 4주에서 6주 동안 앞으로 1,000명당 50에서 60명 수준까지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나요? 고열과 온몸이 쑤시는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A형 독감은 그 전보다 더욱더 증상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바이러스 변이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더욱더 심하고 또 전염성이 높다고 합니다. 보통 그리고 구톡 등을 또 설사 이런 것들을 또 유발한다고 하니까요.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는 이런 질병에는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혜씨 지금 물통 들고 온 거 보니까 혹시 지금 물똥 싸고 계신 거 아닌지 궁금하십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멘트인데요. 랩을 많이 드십시오. 네, 물 열심히 먹겠습니다. 만약 걸렸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독감 증상이 걸렸을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는 항바이러스제를 먹었을 경우에 약간 알타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니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났다 이럴 경우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해열이나 진통제를 먹어주면 질병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주혜씨, 미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물 마시겠습니다. 이 쌓인 피로감을 해소시키려면 숙면을 취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죠.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